꾹냥 꾹냥 짝꿍이들 안녕 꾹냥꾹냥 꾹냥꾹냥 상균이의 TMI 타임 시작할게요 어제 잠든 시간은 5시, 6시 얼마 전 드라이브 콘텐츠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다 맛있었는데 회오리 검자 맛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저는 심호흡을 합니다 음 라면 맛있게 끓이는 균희만의 꿀팁은 라면은요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고요 좀 배부를 때도 먹는데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스프랑 스프드를 먼저 넣으시고 두껑을 꽉 닫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꽉 닫고 끓이셔야 돼요 이게 몇 개 있지?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지금 지금 구리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etition Rapid 라면을 월lect 2 5 5 마 5